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수십 년에 걸쳐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한 루이 14세는 지방 귀족들을 불러들여 왕권을 위협하는 그들의 힘을 사치와 향락, 과도한 에티켓 등을 통해 서서히 약화시켰는데요. 이미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 그의 생애였으나 여기까지는 그의 생애의 전반부가 끝난 것에 불과했고 그의 진정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되려 하고 있었으니 그의 인생의 2막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루이 14세의 7세는 그가 베르사유에 정착한 1682년 혹은 그의 신복 재무상 콜베르가 사망한 1683년을 기점으로 크게 양분되니 앞선 시기에서 그가 비교적 승승장구하면서 뛰어난 인재들의 조록하 국가를 안정시키고 프랑스의 영광을 드높였다면 뒤의 시기에서는 그릇된 정책과 무리한 대외전쟁으로 강대국 프랑스의 균열을 그 뿌리부터 서서히 일으키게 됩니다. 1680년대 루이 14세가 40대 중반에 들어섰을 때쯤 어린 날의 시련을 걸음삼아 강한 왕권 강한 국가를 세우겠다는 그의 열망은 자부심을 넘어 오만함으로 점차 변질되어 갔고 대내외 정책에 있어 신리보다는 이념에 편중되는 무리스러운 행보를 보이게 되는데요. 스스로의 케락과 더불어 귀족들을 그의 발 아래 붙잡아두기 위한 베르사유의 화려한 행사들을 밤낮으로 치르는 속에 만성적인 두통과 치통, 소화 불량에 시달리며 그의 건강은 일치감치 악화되어 갔는데요. 특히 그의 오른팔 콜베르가 사망하기 3개월 전 스페인과의 평화를 상징한 왕비 마리테레즈가 사망하면서 루이 14세를 제어할 수 있는 조력자는 더 이상 그의 곁에 남지 않았고 이후 그의 주변에는 그의 권력을 중심으로 점차 파벌의 성격을 띈 각기 다른 무리들이 형성되어 갔는데요. 이 무리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은 바로 구강의 깊은 총애를 받았던 정부 맹투농 후작부인 죽은 마리테레즈가 남기고 간 차기 권력인 왕세자 루이 일명 그랑도팽 그리고 차차기 권력인 그랑도팽의 아들인 왕세손 루이 일명 푸티 도팽이었습니다. 이 중 정부인 맹투농 부인은 젊은 날 일찍이 남편을 여인 뒤 구강의 또 다른 정부 몽테스팡 부인이 낳은 서자들의 가정교사가 되었다가 루이 14세의 총애를 받고 후작부인의 지위를 하사받게 된 것인데요. 루이에게 있어 잠재적 권력자이자 도전자인 아들 손자와 달리 경계할 필요가 없었던 맹투농은 루이의 든든한 정신적 안식처가 되었고 나아가 그녀가 국정에까지 손을 뻗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는데요. 급기야 그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맹투농의 영향을 받아 국가의 운명을 거스르는 중대한 폭탄 선언을 하였으니 그것은 바로 그의 조부 앙리 4세가 위그노들의 종교적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국민에게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였던 낭투 측령을 폐지하는 풍템블로 측령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선왕 루이 13세와 리슐리의 경우 위그노들의 과도한 특권을 경계했기에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려 했으나 종교의 자유만은 철저히 보장했던 반면 루이 14세의 경우 그야말로 프랑스 내 개신교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개신교도들에게 개종하거나 그게 아니면 아예 국가를 떠날 것을 강요하는 일종의 종교 탄압을 가한 것인데요. 그는 온 국민이 하나의 국가 하나의 왕 아래서 하나의 종교를 믿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가 통합되는 길이라 생각했지만 이것은 그의 과도한 정치적 욕망의 산물에 불과했고 통합은커녕 분열을 자초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절대왕정의 상징인 중상주의 즉 프랑스의 경제를 떠받치는 중추는 상공업자들이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청부를 옹호하는 칼뱅주의의 가르침을 따르는 위그노였는데요. 그렇게 더 이상 프랑스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 없었던 이들 중 상당수에 달하는 25만 명의 위그노들이 종교 탄압을 피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개신교 국가인 잉글랜드와 네덜란드, 덴마크 등 외국으로 망명하게 되었으니 우수한 경제 엘리트들, 숙련된 상공업자들이 사라지고 수공업의 경우도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면서 프랑스의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그보다 더한 그의 치세 후반기에 프랑스의 경제적 하락이 위그노의 반출보다도 그의 무리한 정복전쟁 때문이라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으니 그것의 진정한 시작은 바로 그의 사촌 잉글랜드의 왕 제임스 2세가 프랑스로 망명해오면서부터였습니다. 지난 제2차 프롱대에 난 당시 잉글랜드의 망명 귀족으로서 프랑스군과 스페인군을 오가며 큰 활약을 했던 요크공 제임스는 이후 왕정복궐을 이뤄낸 그의 영 찰스 2세가 1685년 잔여 없이 죽자 그의 뒤를 이어 잉글랜드의 왕 제임스 2세로 즉위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카톨릭 신자였던 그는 즉위 즉시 종교관용령 등을 발표하며 한세기 전 종교개혁 이후 국교회를 표방한 사실상의 개신교 국가였던 잉글랜드에서 카톨릭과의 위험한 공존을 도모했고 이 때문에 잉글랜드 내 국교회 및 청교도 세력들은 국왕의 장료로서 개신교도인 메리와 그의 남편인 네덜란드의 총독을 잉글랜드로 끌어들이는 쿠데타를 일으켜 사실상 제임스 2세를 쫓아내버린 것인데요. 제임스 2세를 쫓아낸 이들은 이후 잉글랜드의 공동국왕으로 즉위했으니 한 명은 메리 2세 그리고 또 한 명인 그녀의 남편은 바로 루이 14세와 불란전쟁에서 호각을 겨루었던 네덜란드의 총독 빌럼 3세 그리고 이제는 루이 14세와 치열한 채 2의 대결을 벌이게 될 잉글랜드의 왕 윌리엄 3세였습니다. 한편 루이 14세는 프랑스로 망명해온 그의 사촌 제임스 2세를 기쁘게 맞아주었고 카톨릭 신자인 그를 진정한 잉글랜드의 왕으로 인정해주는 한편 프랑스네 그의 망명정보를 세우게 해주었는데요. 제임스 2세를 이용해 잠재적 라이벌인 잉글랜드의 전복을 도모한 루이는 잉글랜드에 저항하는 카톨릭 지역인 아일랜드와 연합해 제임스 2세의 재개를 도모했으나 2년 가까이의 치열한 전투 끝에 1690년 보인강 전투에서 윌리엄 3세가 이끄는 잉글랜드 네덜란드 연합군에게 대패하면서 그들의 계획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분을 이기지 못한 루이 14세는 이후 눈을 돌려 신성 로마 제국이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 중인 틈을 타 독일 8채 지방에 대한 계승권을 주장하며 전쟁을 개시했고 여기에 그의 천적인 윌리엄 3세는 루이의 야망을 저지하기 위해 신성 로마 제국, 잉글랜드,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사보이 공국이 참여하는 대동맹을 결성하여 프랑스에 대항했는데요. 그렇게 이후 무려 9년간 진행된 이 전쟁은 9년 전쟁, 8채 계승 전쟁, 혹은 아우크스부르크 동맹 전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최강대국인 프랑스는 대동맹군과 기꺼이 자웅을 겨루었으나 유럽의 모든 국가를 적으로 돌린 이 무리한 전쟁은 과도한 군사비 지출을 불러오면서 프랑스 경제에 치명상을 입혔는데요. 그렇게 결국 궁지에 몰린 프랑스의 요청으로 1697년 라이스베이크 강화 조약이 체결되었으니 윌리엄 3세를 잉글랜드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루이 14세는 더 이상 제임스 2세를 지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이로써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분쟁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떠오르는 영국과 추락하는 프랑스의 대결은 이제 사실 시작된 것에 불과했는데요. 두 국가는 향후 주변국들과 연계하며 유럽의 국경 분쟁과 왕위 계승 그 외 북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해외 식민지 쟁탈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 대혁명, 나폴레옹 전쟁 등을 배경으로 긴 전쟁을 벌이게 되니 잔다르크의 활약으로 종식된 지난 중세의 백년전쟁을 넘어서는 이 세기의 대결은 19세기 영국의 역사학자 존 실리에 의해 제2차 백년전쟁으로 명명되게 됩니다. 다시 시작된 이 세기의 대결은 포기할 수 없는 루이 14세의 야망과 그에 맞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윌리엄 3세의 집념이 격돌한 것이었고 낭타측령 폐지와 무리한 정복전쟁으로 프랑스를 세락의 길로 이끌던 루이 14세는 나아가 그 정점을 찍을 거대한 사건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니 그것은 과연 무엇이며 전적으로 한 인간의 야망에 달린 프랑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72년의 통치 속에 절대왕정을 이룩하며 프랑스의 마지막 불꽃을 태운 태양왕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